넘어가죠. 효율적 시장. 테마 15의 효율적 시장. 41페이지. 효율적 시장은 뭔지 한번 보죠. 보니까 시장의 효율성은 정보가 부동산에 대한 정보예요.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동산의 시장 가치예요. 부동산의 이 가치가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에서 이 부동산은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장 가치라고 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가치에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되어지는지의 정도를 이걸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한다. 얘가 얼마나 바로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효율성이 달라지는데 이건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보가 부동산 가치의 가치를 변화시킬 거예요. 변화시킬 건데 이렇게 반영되는지의 정도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번 해석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여기 김포에 강의가 오는 과정에 항상 하는 얘기인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김포시 시청 옆에 있는 사우동이에요. 사우동 옆에 공술운동장이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우동에 김포시청 옆에 공술운동장을 이걸 밀어버리고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라고 라디오에 나왔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자 그러면 공표된 정보에 공표되지 않은 정보에요. 공표된 정보죠. 공표된 즉시의 정보에요. 바로 현재 정보. 내가 아침에 딱 출근하면서 차에서 라디오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겠네. 개발하고 있다는 건 개발 이제 할 계획이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이 주변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야 이 주변에 땅을 좀 살려 그래요. 그러면 땅이 땅값이 예전에 낮은 땅값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올랐을까요. 이미 올랐죠. 왜 올랐어요. 오르게 된 이유가 뭐야. 정보죠 정보. 어떤 개발된다는 이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되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변해버린 거예요. 이미 올랐다는 거예요. 개발 정보니까 좋은 정보니까 가치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의 가격이 이미 오른 이유는 정보가 개발이라는 정보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오른 토지 가격을 내가 토진 가격에 주고 샀어요. 그럼 남들보다 많은 초과인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오르기 전에 내가 샀어야 오를 때 내가 그만큼의 초과인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결론은 그거래요.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을 때 초과인을 얻을 거냐 초과인을 얻을 수 없느냐를 따질 때는 이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따져줘야 돼요.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좀 설명해 보면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죠. 이 정보가 자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야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초과이윤 얻는다는 건 투기적 요소가 많아요. 우리가 투기와 투자는 좀 달라요. 어찌 됐거나 자 이건 나중에 좀 해석할 얘기고 내가 이제 부동산을 이 정보를 가지고 샀을 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만약 이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반영되었다고 했어요. 그럼 부동산 가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 정보에 의해서 이미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변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변했다. 그럼 이 부동산의 가치가 변했던 걸 변한 부동산 가치가 변한 걸 가지고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가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이용해서 투자할 때는 초과인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남보다 많은 초과인 얻으려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야 돼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돼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투자한다라면 남보다 많은 초과인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 효율적 시장을 이제 우리 구분을 할 건데 효율적 시장은 정보가 바로 반영된 시장을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정보냐에 따라서 시장을 여러 개 구분할 거예요. 어찌 되거나 기본적으로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얘기는 이 정보에 의해서 이미 부동산 가치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인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게 결론이에요.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인 얻을 수 없다. 어 이해되죠?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해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라고 얘기할 때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인 얻을 수 있다가 이제 결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면 초과인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맞죠?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인 얻을 수 없죠? 정상윤은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떤 행위든지 간에 정상윤은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상윤을 넘어서 얻는 걸 초과인이라고 그랬죠? 이런 댓가는 당연히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영된 정보로도 정상윤은 얻을 수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해 보죠.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이에만 하면 아주 단순한 구분이에요.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반영된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된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해요. 약한 시장, 약성, 중강성, 조금 강한 시장, 엄청 강한 시장, 강성 이렇게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하더라. 과거 정보만 바로 반영된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과거, 옛날에 공표한 정보에요. 과거부터 해서 현재, 공표된 즉시를 현재 정보라 그래요. 과거, 현재가 반영된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된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강성 이렇게 그런데 강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이상적 시장이에요. 이상적 시장이다. 시장이에요. 현실은 존재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시장을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죠.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하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모든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쯤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아프리카는 안 가봤지만 브라질도 안 가봤어요. 잘 몰라. 그런데 아프리카는 이따가 얘기하지만 중강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 어떤 지역은 약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성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정보가 많이 공개돼 있어서 매스컴이나 이런 정보 전달 기술들이 많이 발단된 지역은 중강성 쯤에 해당되는데 정보가 많이 공개되지 않고 만약에 이제 정보 기술리 같은 것이 발달되지 않은 나라는 약성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되거나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하는데 결론은 이거죠.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라고 나왔어요. 이건 반영된 정보에 반영되지 않은 정보에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약성에서 한번 보죠. 약성은 이렇게 과거가 반영됐다 그랬어요. 그럼 과거로는 초과연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죠. 과거는 반영됐으니까. 근데 뭐는 얻어요? 정상이윤는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현재와 미래 정보를 통해서는 약성에서 정상은 당연히 얻고 그걸 넘어서는 이윤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이윤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과거로는 초과연 얻을 수가 없고 동그라미를 써서 조금 동그라미 없애고 그러니까 약성에서는 과거 정보로는 초과연 얻을 수 없고 현재와 미래 정보로만 초과연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과거와 현재로는 초과연 얻을 수가 없고 미래 정보로만 초과연 얻을 수 있고 강성에서는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약성에서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정상이원은 얻을 수 있어요. 정상이원은 얻을 수 있어요. 중강성에서 과거 현재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정상이원은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강성에서는 초과는 얻을 수 없죠. 어떤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초과는 얻을 수 없고 뭐만 얻는다? 정상이원만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강성에서는 무조건 어떤 정보로든지 간에 정상이원만 얻는다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어떤 정보가 반영되었다는 건 그 정보에서 가치가 이미 변했으니까 가치가 이미 변한 걸 가지고 투자하면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즉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는 얻을 수 없고 그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는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효율적 시장을 구분할 때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구분하고 중강성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초과인을 얻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라디오로 들었을 때 차타 보면서 들은 거죠. 공표된 거죠. 공표된 즉시 정보를 현재 정보라 그래요. 옛날에 공표됐거나 공표된 즉시로는 우리 중강성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는 얻을 수 없고 이걸 미래 정보라고 하는데 이건 내부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정보. 나중에 발표할 미래 정보, 내부 정보예요.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LH의 공무원들이 뭔가 자기들만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해가지고 많은 투기적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이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죠. 초과의 이유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우리 합격한 다음에 시장에 나가서 업을 할 때 초과의는 좋은 거야. 그런데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학문에서 초과인이 발생했다는 건 투기적 요소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시장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의 이유는 우리가 좋은 시장이라고 구분할 때 그런 좋은 시장에서는 초과인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LH 친구가 있는데 고위공무원이라고 해보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술 한 잔 먹었어요. 야 잘 살았냐 어찌냐. 그래서 거하게 술을 마시다가 우연치 않게 얘가 뭔가 정보를 누설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술 먹다가 야 그 지역 개발하기로 이미 결정 났어. 이제 곧 3개월 뒤에 발표할 거야. 그럼 뭐 거기 뭐 잘 좋아지겠지. 누단없이 얘기를 했어. 내가 고위공무원이야. 뭐 결정권자야. 그런데 내가 술을 먹다가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건 아직 내부 정보예요. 미래 정보예요. 아직 공개되지 않고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개되지 않은 미래에 발표할 정본데 우연치 않게 내가 들었어요. 술값을 내가 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어. 그럼 초과는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초과의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래 정보를 가지고서만 초과는 얻을 수 있지 발표된 걸 가탕으로는 초과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강성은 이상적인 시장이고. 자 그럼 보죠. 강성의 완전 경쟁 시장과 여기에 비슷하다라고 나왔죠. 이걸 이제 지문에서는 부합한다라고 표현해요. 강성의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과 부합하는 시장이다. 비슷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죠.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죠. 어떤 정보로도 초과는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정보비용. 정보하려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정보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강성에서는 초과인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상윤만 얻고.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인이 없으니까 정보하려고 돈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에 배웠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뭐다? 다 정동진이었어요. 다 정동진이었는데 이 정자가 정보의 완전성이었어요. 정보의 완전성이라는 건 정보가 모두 공개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정보하려고 돈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정보비용이 없어요. 경쟁이 완전하게 있다는 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이 없는 거예요? 많이 있는 거죠. 주의해야 돼. 경쟁이 많은 거야. 경쟁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경쟁이 많으면 초과인이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결국은 초과인이 사라지게 돼요. 초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도 초과인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강성도 초과인이 없고 정보를 통해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고 정보 알아서 초과인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정보를 알려고 돈 쓸 일이 없어. 정보비용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그러네. 초과인도 없고 정보비용 자체가 없네.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 어떤 시장이라고 구분 지을 때 정의가 무슨 시장이라고 나올 때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딱 두 개야. 뭐를 다 통틀어서 뒤져봐도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딱 두 개. 뭐와 뭐. 강성과 완전이에요. 강성과 완전만 정보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럴듯하게 등장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모르는데 배울 거예요. 얘는 정보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아 그래요. 없다라고 하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해야 돼요. 정보비용 없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강성과 완전이니까 이것 뺀 나머지는 다 정보비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뭔가 또 정의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정보비용이 있냐 없냐 라고 나올 땐 없는 건 딱 두 개예요. 완전과 강성만 정보비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반영시켜 볼 건데 할당을 들어가기 전에. 공표됐다는 건 이미 발표했다는 얘기죠. 발표했다. 공표된 정보라고 나오면 두 개의 정보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과거 옛날에 발표했던 거. 현재를 뭐라고 하냐면 공표된 즉시의 정보를 현재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공표된 정보는 과거와 현재를 포함되는 얘기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뭐예요. 미래 정보역이죠. 내부 정보예요.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알아내는 분석 과정을 두 개로 구분해서 학문해서 구분을 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있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을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많이 먹었다. 공부하기 전에 과거에 술 많이 먹었지. 공부하러 왔으니까 합격한 다음에 술 먹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술은 과거에 먹었다. 기본적 분석은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공표된 이니까 뭐와 뭘 포함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기술적과 기본적 분석을 구분해야죠. 기술적 분석은 술은 언제 먹었다? 과거에. 술 나오면 과거 분석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배웠던 거에 이제 접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해요. 약성, 중강성, 강성. 어떤 정보가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과거만 반영되면 약성, 과거현재면 중강성, 모든 정보면 강성 이렇게 뜰 때 그 효율적 시장에서 어떤 분석을 했을 때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지 간에 과거는 모두 반영돼 있어요. 그죠? 과거를 알아내는 분석이 뭐예요? 기술적 분석이죠. 술은 과거에 먹었다. 그러면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인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미 다 반영돼 있으니까 이 과거로는 알아내서 초과인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초과인 얻을 수 없죠.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어떤 거냐면 과거,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내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알아낼 때 얘는 과거, 현재가 이렇게 반영돼 있죠. 얘도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죠. 그러면 중강성이나 강성에서는 과거, 현재가 반영돼 있으니까 반영된 정보는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강성이나 강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초과인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약성은 어떨까요? 약성은 과거는 반영돼 있지만 현재가 반영돼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 알면 초과인 얻을 수가 있죠. 그러면 기본적 분석으로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한다면 초과인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럼 결론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떤 시장에서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제 중요한 거죠. 기본적 분석이란 말이 나왔을 땐 딱 하나에서만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 분석을 했을 때는 어디에서만? 약성에서만 초과인 얻을 수가 있다. 이거 딱 한 경우에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좀 어려운 질문으로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시장인지는 몰라. 이게 약성인지 중강성인지 강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 을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나왔어. 기본적 분석으로. 그러면 그 시장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약성일 수밖에 없어요. 강성은 초과인 자체가 없는 거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 반영됐으니까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 얻을 수가 없고 약성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인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은 약성뿐이다.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지겠네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에요. 내용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제법 많이들 헷갈려해요. 수험생들이. 이해보다 그냥 암기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 설명하고 다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뭐 어렵지 않네. 쉽네. 이러고 나중에 또 틀리면 안 되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영상을 한 번도 그냥 넘기지 말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영상 들을 때 이해했느냐. 내가 80%, 90% 이해했다라면 이제 영상 그만 보고 책을 읽어야 된댔어요. 책 읽은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야 된댔어요. 여기까지 있어야 공부가 돼야 한 테마의 공부가 끝나는 거고 그런데 내 스스로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알아듣는 것 같아.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책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영상을 다시 한 번 좀 천천히 너무 배속으로만 듣지 말고 최대 초창계는 1.2배속 넘기면 안 돼요. 그냥 1.5배속 2배속 듣고서 뭔가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착각에 빠져가지고 한 번 들었다라고 그냥 마음에 위안만 삼으면 안 돼. 난 10번 들었어 강의를. 그런데 문제를 못 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속 막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천천히 꼼꼼히 한 번 선생님이 얘기했던 단어 하나씩 하나씩 곰곰이 되새기면서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 반복해서 계속 해줄 거니까 어쨌거나 한 번만 딱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쉬었다가 할당요일적 시장 보죠.